아, 언제 와... 편한데? 생각보다 좋은데?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어떡해, 나 이들 다! 우리, 우리 두 개가 이겼는데 나 무릎 꿇었거든? 무서웠어! 아, 너무 무서웠어! 이거 할 수 있는 거다가? 아, 진짜 빨라. 왜? 진짜 빨라. 이거 그냥... 왜냐면 얘가 무릎을 꿇고... 지금이야! 나도 알아! 지금이야! 약간... 나구나. 가자! 이걸 어떻게... 끝났어요. 땡큐! 야, 너 근데 뭔 파고였으면 그거 했어야지! 띠리 띠리 오닥전! 요즘, 요즘 AI들은 많은 발전이 이뤘기 때문에... 먼데이 승리 2 대 1 반전은 없었다. 우와, 어떡해. 이번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어떻게 몸으로 말해요 자신들이 있으신지... 당연하죠. 그렇군요. 저희 위클리가 평소에도 몸으로 말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거죠? 바디 랭귀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혼자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또 홀수네요. 한 분을 저한테 토스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 좀 데려가고 싶다 하는... 저는 좀 지안 씨가 좀 탐나... 저는 좀 지안 씨가 좀 탐나... 왜냐면 이런 퀴즈 하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탐나서 뺏어가 버리면 먼데이 씨를 다시는 못 구할 것 같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놀라울 정도로 맘막제 공사장이 딱 이렇게 남아있긴 한데... 또 다른 방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잖아요. 아... 친구님 혼자 막 서운하고 그런 거 아니지? 제가... 제가 뭘 서운해요? 어디야? 뭘 서운해? 나는 쫑 타고 뻔 타고 파이팅! 렛츠 고! 이제 파란이었어요? 기대가 되는군. 제가 몸으로 하는 것도 기깔나게 닮으려고요. 내 기께나 양해볼게. 누워서 침 뺏기. 소리... 누워서 침 뺏기. 아니야 아니야. 억울해. 아니야? 아닌데... 아닌... 아닌 하늘에 날벼락? 아닌 하늘에 날벼락... 속뚜껑. 속뚜껑. 그거! 그거! 뭐지? 나 그거 아는데? 패스? 뭐야 패스. 뭐지? 나 아는데? 어? 개... 개친구, 가재친구? 가재는 개편. 맞지? 세탈바른 여름 간다. 세탈바른 여름 간다. 공개 낀 놈의 성능 나! 어? 꼬리. 꼬리가 길면? 밟힌다? 맞아? 바늘구멍에... 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네... 낙타... 저렇게 소리내도 돼요? 낙타... 낙타... 바늘구멍에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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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 잘하는데? 어? 흥! 아 진짜 싫어해. 아! 아! 어쩔... 어쩔 수 없이... 미운 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우와! 잘한다. 어... 패스? 강아지, 개. 10개? 새! 개! 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풀게! 응? 나? 너? 얘가 어떻게 이게 되지? 백? 천? 백! 백! 천! 웬만해서 저 천 얘기한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아! 개천? 개천한테 욕난다! 맞지? 개천에서 욕난다! 이게... 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잠깐만 몇 개 남겼어요? 에어? 에어? 몇 개 남겼어요? 에어? 야, 위클릭에 맞췄네. 뭐였어? 아닌 뭐였어? 아닌 땡 굴뚝에 연기랑... 맞다! 뭔지야! 연기는 안 돼! 아닌 강아서! 아닌 강아서! 주제가 궁금한데... 주제는... 이겁니다. 동화! 좀 어렵다. 동화입니다. 동화? 동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백설공주 신데렐라 오! 빨간 망토! 오! 아기돼지 사면 돼! 맞죠? 결국은... 피노키오! 오! 완전 빨라! 완전 빨라! 너 어떻게 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스! 너... 너? 나 이거 말 안 할래. 저 자존심은 어떻게 안 돼요! 이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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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와 거북이! 잘한다! 설명도 되게 잘한다. 간... 그렇지! 오! 잠깐만! 제물이 거야! 방금 이거 할 때 뚝 쏟는... 별... 공헌현색입니다. 줄 붙잡았네요. 오! 별그대! 별그대! 지금 별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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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넓어. 어... 어... 이거 이거... 너무 웃겼어. 이거 이렇게... 그... 그... 알라딘. 어? 나? 나 뭐야? 언니! 박혁거세? 아 야 근데... 나... 아... 나... 예쁜 척? 네? 네? 왜? 본인을 그렇게... 피알 하신다고요? 본인이 공주다? 눈을 못 보는데... 심청이! 침몽... 침몽? 잠깐만... 아 잠깐만... 심청천! 아... 또 한 번 본인이야. 예쁜 것만 나오면 본인이래. 좋아 봐라! 아... 나무! 나무... 몇 분째 맞췄죠? 9문제... 요란스럽게 승차... 9문제이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주제는... 영화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레츠 고! 이 영화도 쉬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캐릭터 분기가 왔어. 지금 잘해야 되는 걸... 잘해야지! 잘해야지! 오케이 잘해볼게요! 그러면... 해볼게요! 다 해봐 일단... 레츠 고! 시작!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되게 천만 영환데? 네 글자! 개가 찍어! 내 최애 영화다! 아... 이거... 이게... 타이타닉! 프렌드? 프렌즈? 뭐요? 해리포터? 뭐요? 임모야 임모야! 신! 신! 아 짜증나... 가... 이 영화 모르는 거 아니야? 몇 글자? 두 글자? 괴물! 아 아까 신과학계지? 택시 운전사! 좀비! 아 부산행! 02. agency 트랜스톨... 와 잘한다. 어? 빨라 마스크? 빨라 마스크? 조커 조커. 조커 잘해. 트랜스포. 어벤져. 아니. 어벤져스. 선지? 러브레토. 멍청이. 몇 초 남았어요?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 영화 알아. 세월관이. 정백게. 정백게. 어릴 때 지탈. 지탈. 지탈 뭔지 알죠? 이렇게 점수가 두 팀이 동점이 나와서 다음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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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눈 가려서 막 찾는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물어버리겠다.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다음 게임에서 2점을 획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근데 5대1인데 저희가 이겨야죠. 그러니까. 좀비 게임은 저희가 4할에 걸고 해봅시다. 진짜. 얘들아. 나 안 나와도 될 거 같아. 응. 응. 오히려 회원. 마지막 게임입니다. 해방의 좀비 게임. 오예. 벌써 약간 그 분위기부터 다르잖아요. 맞아요. 조명이랑 분위기 자체가 벌써 좀비 게임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게임에서 저희가 이겨야만 먼데이 언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맞아. TV에 있는 먼데이 좀만 기다려. 기다려. 얼마나 버텨야 되는 거죠? 3분. 3분. 3분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감염이 되지 않고 3분 동안. 맞습니다. 지금 점원파고도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 입니다. 제가 먼저 좀비가 돼가지고 이 곳을 아악! 하면서 달려다닐 우리 착한 미콩이 멤버들을 물 거예요. 물어서 감염시키고 한 명씩 좀비로 만든 다음에 먼데이를 계속 가다 놓을 거예요. و SION untuk 깜짝이악! 잠깐만 Wasser BITERingo! 저는 먼데이 선빈이가 됩니다. X2 I wondering why I can't ordo I don't mind 소녀석 시작! 박수훈 컴온 당신 좀비가 되었어 아 왜 처음부터 잡냐고 흠 그러니까 왜 내쪽으로 와가지고 당신 그 숨소리가 티가 난다 오늘 계속 춤만 추는 거 같은데 3, 4, 5, 6, 7, 8, 9, 10 3, 4, 5, 6, 8, 9, 10 3, 4, 5, 6, 8, 10 아 언니 봤죠? 안 봤어! 나 안 봤어 진짜야! 맹세컷 안 봤다는! 시작했어요? 3, 4, 5, 6, 8, 10 야 우리 3분 버텨야 돼 수원 언니 저희 안 찾는데 10 9 8 7 6 5 4 3 2 0 뭐야 뭐야 나야 나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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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누군데? 아 진짜! 나 잡았잖아 사람이다! 1 1 2 3 2 당신 좀 뺏어! 어떡해! 미안해! 저희 몇 초 더 버텨야 돼요? 틀면 안 돼 이거? 틀면 안 돼 이거? 5 6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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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들었다 아니야 좀비가 이상해요 나만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 아 무서워 이거 쉬운데? 5 5 5 5 5 5 나오세요 아 아 아 5 엄마 사람이다 저요 사람이지 언니죠 나오세요 어 아니 아니야 엄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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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J다 언니죠 지민 어? 나 여기 있는데 어 어 어때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아 뭐야 마치 춤을 춰도 빠르고 정비받아 들어 타락 마치 타락 엄마 엄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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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엄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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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언니 아 나가봐 아니 여기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냥 먼데이 데려와요 근데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다 숨었지? 장롱에 들어가는 이거 지금 몰랫방에 아우 깜짝이야 어 누구야? 아 뭐야 으음 아 무서워 아 나 못타까 으악 으악 깜짝이야 주세요 으악 당신! 당신 내가 잡았어 방금 여기 누구야 내가 방금 잡았다고 누구야? 내가 잡았다니까 잡았다는 거야 수진 언니 내가 잡았어 아 수진 언니 수진 언니 맞지? 맞죠? 15초 15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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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미안해 아 잠깐만 또 춤춰 또 춤춰? 1 & 2 & 3 & 2 춤춰 돌아가죠 그리고 날이 응? 됐나? 엄마 아 이제 잡을까? 누가 잡았어요? 회원님 좋아 좋아 아 수진 언니를 찾으면 되는 건데요? 근데 찾으면 원래 지는 거 아닌가? 근데 찾으면 원래 지는 거 아닌가? 맞아 어디가 어 우리 층이 있는 어? 엄마야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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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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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니 소원이 아까 서퇴 비트여 이러면서 갔어 도왔어 속았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면데이 언니 돌아와 우리 위클리가 멈파고를 이겼어요 이겼다 아 저희가 몇 대 몇이죠? 4대 2 와 근데 혼자서 이 다섯 명을 계속해서 이긴 먼파고도 오늘 이 말이었습니다. 먼파고의 박수를. 하지만 우리 먼데이는 다시 돌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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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줘서 고마워. 나 갈게. 왔어요! 먼데이다! 먼데이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봐요. 언니 계속 본 것 같죠? 저희가 먼파고를 이겼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언니 살려낸 거예요. 진짜? 근데 어땠어요? TV 속에 거쳐있었는데. 좋던데? 먼파고 돌아! 고마워요. 멤버들이 노력했던 얘기 잘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먼파고가 악당같은 역할이긴 했지만 재밌었지 않아요? 멍파고랑 노는 시간을 할까요? 네, 멍파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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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리더예요. 네, 그럼 이쯤에서 한번 할 게 있죠? 위영! 크라스용!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